안녕하세요 딸새덤바TV 영어 좀 잘하는 절운동 열심히 하는 딸새덤바입니다 오늘도 리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치약짜개입니다 여러분도 평소에 이런거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느꼈을 제품입니다 구독해중 구독해중 바로 It's Life 스탠드 치약짜개 디스펜서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엄청 거창하게 깁니다 It's Life는 제조사 이름인데요 영어로 It's Life 해서 그것은 생활이다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스탠드는 세워놓는 타입이란 의미이고 디스펜서는 손잡이 단추 등을 눌러 안에 든 것을 바로 뽑아 쓸 수 있는 기계나 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생활의 예를 들자면 캐시 디스펜서는 현금 지급기 커피 디스펜서는 커피 자판기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말로 치약짜개 되겠습니다 투트 페이스트 디스펜서는 치약짜개 힘들게 손으로 짜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약뿐만 아니라 핸드크림 화장품 피부연고 등 튜브형으로 제작된 제품을 남기지 않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여 물기가 많은 욕실이나 주방에서 미끄러질 염려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이나 주방 언제 어디서나 활용 가능하며 치약이나 핸드크림과 같은 튜브형 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 다음은 치약짜개의 간단한 사용법입니다 먼저 치약짜개의 손잡이의 홈을 확인합니다 내용물이 얼마 남지 않은 치약의 하단부를 치약짜개의 홈에 끼우고 영상에서 보듯이 치약의 내용물이 빵빵해질 때까지 손잡이를 돌려줍니다 사용법이 매우 쉽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가격을 말씀드려야겠죠 검색을 해보면 만원 이하로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가장 저렴한 1950원 제품 처음에는 싼게 비즈덕이 아닌가 싶어서 고민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니지만 검색을 통해 가성비를 따져보니 최고 뭐 칼라나 부가기능 이런거 필요 없고 손잡이 튼튼하고 잘 끼워서 돌리면 내용물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와줍니다 따라서 오케이 이츠라이프 스탠드 치약자기의 디스펜서 1950원 가성비 짱 강추합니다 어때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Feels né 수상해야 됩니다 와 굉장히 smile 할덕 French 파이팅 우 그 알 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